일본과 중국이 각자의 선박산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선박산업은 전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며 점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적 문제와 신뢰도 문제로 일부 선박의 실패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은 선박 생산에서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선박산업은 세계 최고의 해운 회사들로부터 많은 중요한 주문을 받아들이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박산업의 번창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반영하면서 특히 선박산업, 분야에서 이 나라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해 모든 배들의 동행을 막으면서 전세계를 물류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던 초거대 컨테이너선 에버기분호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1년 3월 23일 컨테이너 선박 에버기분호는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돼 운하의 통행은 6일간 완전히 차단됐고 이집트는 운하가 막히면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었다며 에버기분호의 선사인 에버그린에 1조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일으켰던 문제의 선박은 일본 선사 쇼에이 기센이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명성에 치명타를 안겼는데요. 치명타를 입은 것은 대만 선사 에버그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좌초 사고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중국의 고속도로에서 육지길막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에버그린은 국제적인 길막, 민폐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고는 중국 난징의 한 고속도로에서 녹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EVERGREN 에버그린이라고 적힌 컨테이너 차량이 충돌 사고를 낸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차량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4개 차로를 가로지른 상태로 멈춰섰고 사고 지점 뒤로는 수십 대의 차량이 그대로 멈춘 상태로 기다리며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사고 차량은 해운사 에버그린의 하청을 받은 운송업체의 트럭이었는데요. 그리 특이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지만 수에즈 운하 길막 사건의 임팩트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이 중국 웨이보에 확산됐는데요. 에버그린 이란 브랜드의 트럭은 다른 국가들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는 등 또다시 화제가 되며 길막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에버그린은 자사의 컨테이너선이 대만에서도 사고에 엮이는 바람에 최악의 한 줄을 보내게 됐는데요. 대만 언론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킨 에버기본에버 기번호와 동급인 에버젠틀 에버젠터로가 타이베이 항구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부두의 기중기와 부딪혔고 사고 여파로 컨테이너선의 굴뚝이 심한 손상을 입고 말았던 것입니다. 항구를 관할하는 대만 항모공사 tipc 지룡지사 측은 전날 컨테이너를 싣는 작업을 완료한 기중기와 선박이 동시에 움직여 사고가 났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사실 중국 고속도로를 막은 것은 트럭 운전사의 잘못이지 에버그린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에버그린 하면 길막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길 정도로 수에즈 운하 사고가 에버그린의 이미지에 미친 악영향은 컸습니다. 하지만 에버그린사가 잘못한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일본 조선사의 선박을 구입했다는 것인데요.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2023년 2월 세계 최대 규모의 선사인 덴마크어 피 몰러 머스크는 에버기본의 소유주를 고소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사건의 피해 보상은 현재 진영인 것입니다. 머스크는 덴마크 해양상업고등법원의 2021년 수에즈 운하를 6일간 마비시킨 에버기본 의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에버기본이 수에즈 운하를 마비시켜서 유럽과 아시아 간 주요 무역은 완전히 차단됐고 당시 머스크의 컨테이너선 쉰 척도 움직이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수백 척의 배들이 에버기본 뒤에 추를 지어 후진했고 일부 배들은 희망봉 주변으로 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에버그린사 입장에서는 일본 배 한 척 잘못 샀다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로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좌초당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군안에 어려움을 겪자 공동의 손지에 이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일본 조선소의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선언을 한 겁니다. 공동의 손은 해난 사고를 당한 선박과 화물이 공동으로 피해 금액을 분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후에도 에버그린의 시련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1년 전 에버그린의 12,000TU급 컨테이너선 에버포워드는 미국 동부지역 불티모어항 시거트머린 터미널을 출발한 뒤 같은 날 전역 체사피크만 해상에서 좌초했습니다.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8M에 불과했는데요. 이 정도 수심에서 어떠한 이유로 좌초됐는지 의문입니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번 사고로 선체 손상이나 선언과 화물 피해는 없다고 확인했고 길을 유출이나 해양 오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박 인양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에버그린은 미국 해양군안회사 돈존 스미트를 기용했고 해양군안회사는 배 주변을 준설한 뒤 밀물 시간을 기다려 이틀간 배를 진흙바닥에서 건져내려고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음 만조 시기까지 기다려야 했고 세 번째 시도 끝에 좌초된 지 한 달 만에야 겨우겨우 구조됐는데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선박에 실려있던 5영여 개의 컨테이너 중 500개를 내리고 주변 해저를 13.1엠까지 준설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문제를 일으키자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1년 전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에버기본호처럼 에버포워드에 대해서도 공동의 손지에 의을 선언했습니다. 앞서 에버그린은 자사의 배가 수에즈 운하 차단으로 막대한 물류 피해가 발생하자 선주사인 일본 쇼에이 기센에게 공동의 손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조선사에 질려버린 대만 해운사 에버그린은 이제 일본을 완전히 손절하고 한국의 초대형 일감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상당수의 발주 물량을 일본에 맡겼던 에버그린은 이제 대부분의 물량을 한국에 넘기며 일본과 중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세계 6위 컨테이너선 사대만 에버그린으로부터 일감을 대거 따냈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에버그린으로부터 1만6천T 유급 컨테이너선 24척에 건조이감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으로 보자면 4조원 규모로 단일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아시아 지역 선주사로부터 1만6천T 유급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선가는 척당 1억7천5백만 달러 하나로 약 2천3백억 원 수준으로 4조원 규모입니다. 신조선은 메타놀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으로 2026년과 2027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목할 점은 대만 에버그린이 기존에는 일본에게 대부분의 물량을 맡겼었고 저렴하게 주문할 선박은 중국에게 맡겼었는데 이제는 가장 우선순위로 한국에 맡긴다는 점입니다. 에버그린은 올초 1만6천T 유급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에 입찰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니온조선소와 대만국제조선공사 CSBC 중국 다렌조선 DSIC 강남조선소 후동중화조선 양쯔장조선도 참여했습니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일본 니온조선소가 최종 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어쨌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니 중국이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중국에는 물량을 절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결국 최대 물량을 삼성중공업이 따내면서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 수주 덕분에 중국과 일본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삼성중공업 대거 수주 배경에는 과거 에버그린으로부터의 수주 이력이 바탕이 됐습니다. 스웨즈 운하 사태 이후로 일본 조선소의 발주 물량을 점점 줄이던 에버그린은 지난 2019년에 삼성중공업에 23,000TU급 컨테이너선 6척을 발주했습니다. 당시 척당 1,831억 원 수준으로 총 수주가는 1조 1,000억 원에 달하며 크게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어 2021년에는 동사로부터 1만 5,000TU급 컨테이너선 20척 건조 주문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한국의 독주체제의 쐐기를 찍었습니다. 대만 에버그린도 모든 물량을 삼성에 맡기고 싶었지만 이번에 발주한 물량이 단일 조선소가 수주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어쩔 수 없이 일부 물량을 일본의 니온 10야드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또다시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번에 발주 물량의 대부분을 한국의 삼성중공업이 가져오면서 향후 추가 수주도 기대됩니다. 에버그린과 양믹해운이 1,500-3,000TU급 메타놀 이중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최대 20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미국도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선박 건조를 주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한국의 선박 건조 기술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미국 내에서 한국 조선산업기술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좋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의 선박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이 몇 달 전 한국을 방문해 조선소들을 둘러보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계가 전세계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을 대거 수주하며 고부가 같이 친환경 수주 선박에서도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은 전세계 주요 선사들이 주목하는 대체 연료 선박입니다. 19일 클락슬리서치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지금껏 발주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은 총 109척으로 이 가운데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박은 절반을 넘는 61척 56%에 이릅니다. 가장 많은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을 수주한 곳은 43척의 수주 성과를 올린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HD한국 조선해양의 메타놀 추진 컨테이선을 대거 발주한 덕분입니다. 머스크는 2021년 6월 현대미포조선에 발주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을 최근 인도받았습니다. 나머지 선박도 2025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성중공업이 대만 에버그린과 1만6천TU급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16척을 따내는 초대형 계약으로 한국 조선사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수주 계약 체결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에서 국내 조선사들은 중국을 앞질렀습니다. 현재 중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은 48척입니다. 당초 대만 선사 에버그린은 중국 조선소도 후보군에 올렸지만 정치경제적 이유 등으로 한국과 대부분의 물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조선업계의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제해사기구와 EMO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에서 기존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대비 2008년의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해운사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원을 사용하는 선박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메타놀입니다. 현재 친환경 선박 현황을 보면 LNG가 가장 많지만 그린메타놀의 경우 LNG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어 미래 선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메타놀은 신재생에너지원 풍력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수전의 청정수소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육해상 여러 산업군의 배출가스로부터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합성해 만듭니다. 배출한 탄소를 그대로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탄소재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머스크도 기존 산업용 메타놀이 아니라 그린메타놀을 선박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린메타놀은 황산화물 100%, 질소산화물 80% 등 탄소저감 효과가 최대 95%에 달하는 친환경 선박 연료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메타놀은 LNG보다 탄소배출량이 적고 바다에 유출되더라도 물에 빠르게 녹아 해양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사회에 강화된 해상환경 규제로 글로벌 선사를 사이에서 메타놀 추진 컨테이너선 수요가 높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세계 조선업 역시 초격차 기술력의 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수주 실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세계 1위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우위를 보였지만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더욱이 미국, 독일 등 전통의 강자들도 디지털로 재무장해 다시 패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친환경의 렌지선, 미래형 선박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이 한 번 좌초되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 피해 규모를 따져보면 차라리 만들 때부터 제값을 주고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치열한 경쟁에서 중국,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킨다면 최고 수준의 품질을 원하는 업체들은 결국 한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부가 같이 선박인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시장에 중국 조선업체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은 한국 조선업계가 감점을 보이지만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GTT의 지원을 받아 한국 조선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LNG 운반선 진출에도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최근 LNG, 운반선 관련 계약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위 사업자가 기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은 후발주자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선업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6천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척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러시아 리스크와는 다른 성격의 사안이며 오히려 이번 계약 해지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1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유럽 지역 선주와 6,495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두척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사유로는 선주 측 계약 조건 미이행에 따른 계약 무효를 들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올해 7월 체결된 것으로 당시 환율은 1달러에 1,312원이었습니다. 계약이 선주사 사정으로 3개월 만에 무산된 것은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사 이름을 공개하지 많았지만 해외에서는 해당 업체가 노르웨이 ADS 마리타임 홀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바이오 캐피탈 소유의 멕시코 퍼시픽이 추진하는 북미 LNG,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선박을 발주하려 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의 LNG, 운반선 계약해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우조선은 올해 5월과 7월 러시아발 LNG, 운반선 총 2척에 대해 계약해지를 동보한 바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선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해당 선박들은 얼음을 깨는 쇠빙 기능이 있는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가 진행 중이었기에 악섬 제고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극을 두고 러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심을 보이면서 쇠빙선은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계약해지의 경우 러시아발 수주권과는 전혀 다른 건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해지한 계약건은 쇠빙선이 아닌 일반 LNG, 운반선인데다 건조는 커녕 설계도 들어가지 않아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해지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LNG 운반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도크선박 건조 공간과 2026년 말까지 거의 꽉 찼던 와중에 두 척을 건조할 여유 공간이 새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선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17만 4천 입방미터 입방미터급 LNG, 운반선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6.7% 증가하며 이달 7일 기준 2억 4천 5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한국조선해양이 기존 LNG, 운반선 계약을 해지하고 선가를 높여 재계약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해 1월 라이베리아 선사와 1,989억 원에 계약했던 LNG 운반선 한 척을 오세아니아 선사와 3,141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라이베리아 선사로부터 4,207억 원에 수주했던 LNG 운반선 두 척도 오세아니아 선사로부터 6,282억 원에 재수주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조선해양의 총 수주 금액은 6,196억 원에서 9,423억 원으로 3,227억 원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과 러시아가 체결한 계약도 연내 해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년 실적 개선세를 굳히는 게 낫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2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러시아로부터 수주한 쇠빙 LNG 운반선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계약해지는 연말 전에 단행될 전망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어진 수주로 남아있는 러시아 계약 물량은 20척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인도를 마친 선박은 4척이고 생산하고 있는 선박은 3척입니다. 수주 및 설계 단계에 있는 선박은 17척입니다.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지베즈다 조선소와 설비 공급 계약을 맺고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규모 LNG 개발 사업 아크틱 LNG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쇠빙 LNG 운반선을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에너지 회사 노바텍이 지베즈다 조선소에 쇠빙 LNG 운반선을 발주하고 지베즈다의 기술 파트너인 삼성중공업이 재수조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지베즈다 조선소와 1조 7,800억 원 규모의 쇠빙 LNG 운반선 5척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조 8,100억 원, 2조 500억 원의 블록, 기자재, 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제작한 선박 블록과 부품, 자재 등을 지베즈다 조선소로 가져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러시아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며 수주 및 설계 단계인 17척은 발주처와 진행바명에 대해 혐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선박 건조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선박, 해양 시스템 장비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전략 물자 57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수출 승인 지연으로 현지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선박 건조 지연으로 조선업체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출 승인이 미뤄진 탓에 보관 기간이 길어져 국내에 보관 중인 자재에 녹이 쓰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조립을 마친 선박이 수출어가 품목인 선박용 페인트를 들여오지 못해서 선박 도장 작업이 늦어져 완성된 배를 바다에 띄우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까지 삼성중공업의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러시아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올해 예상 영업 손실은 4,300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오는 2023년부터는 1,400억 원의 영업이익으로 흑자 전환할 전망으로 오는 2024년엔 3,8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러시아와의 계약이 해소되면 그만큼 선박 생산을 더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긴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랑스의 GTT가 중국 조선사들에게 기술 면허를 내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는 낮습니다. 선주들은 중국 조선소에 배를 맡기면서도 핵심 부품 등은 한국산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저장기지를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중국 국영 중국해양석 유총공사 CNOC의 LNG 저장기지는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온 LNG 수송 선박을 맞으면서 첫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20기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인프라 건설에 있어 신기록을 세우는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쉬빈 장수 CNOC 부서기 부총재는 LNG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청점 녹색 에너지라며 이곳은 LNG 저장, 유통 인프라, 수송 등 기능뿐 아니라 냄남밤 에너지 발전, 수소 추출 등 기능을 갖춘 녹색 청정 에너지 허브라고 설명했습니다. CNOC는 130억이 만약 2조 6,200억 원을 투자해 현재 1기 프로젝트 가운데 22만 KL급의 저장탱크 4기를 최근 완공했고 27만 KL급 6기를 내년에 추가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설립 계획을 세웠을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저장탱크가 한국에 있는 20만 KL급이었는데 중국은 무조건 한국보다 큰 규모가 필요하다면서 기지의 규모를 22만 KL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기지를 완공하는 사이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7년 감원도 3척에 있는 LNG 기지에 27만 KL급 저장탱크 3기를 세계 최초로 준공했고 당진 LNG 기지에는 27만 KL급 저장탱크 4기를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숫자로 한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LNG 저장탱크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CNOC는 부품을 96% 이상 중국 국산화에 1억 7백만 위안의 비용을 절감했지만 여전히 한국, 독일 등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LNG, 선박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전적으로 한국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러시아와의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굳이 중국의 선박 건조를 맡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에게 거절당한 러시아만이 중국의 선박 생산을 부탁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여기에 핵심 부품의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게 공급받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중국의 LNG, 운반선 생산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과감한 결정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을 따라잡으려던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어 들이온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동안 막대한 부채를 통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을 해온 국가들 위주로 위기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275%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중국 내 모든 동계와 부채 등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이터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 안에 있어 어느 정도 불리한 점을 감추고 유리한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중국의 자본 금융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익히 알려져 있고 결정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가중시킬 만한 요소와 데이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소시키기도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밝힌 경제 관련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당국은 자국의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지만 미국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부담해야 하는 부채와 이자 비중 역시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라면 부채와 이자가 급증하더라도 더 높은 성장률로 메꿀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뒷받침해주던 중국의 성장 동력이 점점 꺼져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이 급성장하던 시기에 진행한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한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막대한 자본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로 돌려받고자 했지만 스리랑카와 파키스탄들 일대일로 참여국들의 디폴트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그들에게 빌려준 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중국 역시 대출해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중국은행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디폴트가 확산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근거 중 첫 번째는 생산가능 인구수 감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출산율이 높아 산하제한 정책을 펼쳤던 중국은 현재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아진 상태이며 2022년을 기준으로 인구 감소 단계에 접어들어 생산가능 인구수가 점차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기업들의 달중국 러시입니다. 많은 인구수와 저렴한 인건비용 그리고 대규모 시장은 글로벌 기업의 중국 투자를 이끌어왔는데요.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과 자본을 충분히 흡수한 중국은 현재 노골적인 지국기업 우대 정책으로 해외 자본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영향력을 가지는 것보다 해외 기업을 벤치마킹해 성장한 자국 기업을 정부 보조금까지 주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에 반발한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에선 불공정한 기업 환경을 조성한 중국을 제재 중으로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발전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반도체 수입 국가로 2021년 기준으로 반도체 수입 금액은 4,700억 달러, 우리 돈 62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중국의 석유 수입량은 300조 원 수준으로 중국은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2배나 많은 양의 반도체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동계를 통해 중국의 반도체 독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반도체 굴기를 통해 2025년까지 반도체 필요량의 70%를 자급자족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현재 중국 반도체의 자급률은 4%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반도체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에 기술 격차가 곧 경쟁력으로 작용하는데요. 중국은 한국과 기술 격차가 5년 이상 나기에 통계적으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굴기엔 실패했지만 그동안 한국이 세계 1위를 재패하던 디스플레이 LCD 분야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추월으로 세계 1위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 진입 장벽도 낮은 LCD의 경우는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최근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전기차용 디스플레이 고해상도 TV 패널에 탑재되는 OLED는 오래전부터 원천 기술을 확보해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80% 가까이 차지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OLED의 기술 수준은 매우 높고 진입 장벽이 높아 후발 주자가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분야이지만 LCD 사업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중국이 자국 정부의 지원금을 등에 업고 OLED 산업에서도 맹렬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기준으로 중국 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에선 생산량을 빠르게 확충하며 점유율 30%까지 늘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아이폰에 탑재되는 OLED 디스플레이 납품에 성공하며 더욱 빠르게 공장 증설과 공격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에서 중국제 반도체에 이은 디스플레이까지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는 물론이고 여기에 수십 조원의 지원금을 투자한 중국 정부마저 비상에 걸렸습니다. 미국 현지 다수의 IT 매체와 경제지에선 미국 정부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납품되는 핵심 소재와 제조장비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해당 제재가 시행되어 중국제 디스플레이가 퇴출되는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스마트폰 자동차부터 TV 시장까지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은 디스플레이 제재를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생산의 핵심 제조장비는 전부 미국의 특허가 적용되어 생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OLED 소자의 핵심 발광물질인 도펀트는 미국 유니버셜 디스플레이에서 90%에 달하는 점유율을 가지며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인 코닝은 OLED 유기발광 소자가 내는 빛이 제대로 투과될 수 있는 유리기판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삼성 SDI의 자회사인 독일의 NOVA LED 역시 OLED 원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중국형 가지지 못한 핵심 소재와 장비 기술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OLED 사업 활동과 연구 개발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의 OLED 소재 부품 국산화율은 60%를 넘었고 2030년까지 90%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의 경우는 소재 부품 국산화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88%에 달하는 소재를 수입하여 OLED 패널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경쟁 국가의 제재에 매우 취약한데요. 미국이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과거부터 이런 상황을 충분히 겪어 현재는 면역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인하 국내 기업들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소재를 국산화했으며 자금률을 급격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주변 경쟁 국가들의 이런 견제는 한국의 핵심 산업의 종말을 가져다주기보다 스스로 극복하는 능력을 키워주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반면 중국에 시행되는 제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와 OLED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치 중국을 대표하는 IT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미국의 제재 이후 단 2년 만에 점유율 5% 이하로 하락한 것처럼 디스플레이 업체,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높고 해외 소재와 장비에 의존을 많이 하던 OLED 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를 대표하는 BOE는 최근의 상승세와 자국정부 지원금을 이용해 생산 공장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왔습니다. 지난해 공장 생산량이 6천만대 수준이었지만 중국 청도와 면양 지역의 최신 OLED 생산라인을 가동하면서 곧 연간 생산량 1억대 돌파할 것이라는 계획인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전례 없던 공격적인 투자입니다. 그런데 BOE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충칭 지역에 새로운 OLED 공장을 건설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가동에 나설 것이란 계획입니다. 여기마저 가동이 시작되면 BOE의 연간 디스플레이 출하량은 1억 2천만대 수준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0%가 거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재 부품 장비를 자급자족할 기술력이 없는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 앞에 수십 조원을 투자한 공장을 가만히 내버려둘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선 공장에 투입될 소모성 장비와 부품의 수입이 즉시 중단되게 되며 OLED의 핵심 소자들 수입 역시 막히게 돼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만한 고품질 OLED 생산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제재는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BOE 매출을 담당하던 미국 기업들은 BOE와의 거래를 끊을 것이며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중소형 OLED의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70% LG 디스플레이가 15% 중국 BOE가 15% 수준으로 세계 기업에서 점유율을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BOE가 제재로 타격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삼성과 LG가 파일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 말고도 BOE에게 닥친 위기가 있는데요. 빠르게 공장 설비를 늘리면서 구매한 OLED 생산 장비의 구매 대금 납기일이 밀렸다는 것입니다. 장비를 지급받은 지 30일 내로 대금 지급을 완료하던 BOE는 지난 9월부터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 지급일을 90일 이내로 완료하겠다는 일방적인 동보를 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BOE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으며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디스플레이를 제재한다는 소식에 BOE가 제일 먼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에 납품한 장비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OLED 점유율은 2017년엔 1%에 불과했지만 2022년 현재 15%까지 상승하는 등 5년 만에 15배가 증가했습니다. 우리 엄체들은 몇 년 전만 해도 LCD 시장 점유율 1이었지만 현재는 중국에 과반 이상의 점유율을 내주고 LCD 산업에서 사실상 철수했는데요. 고급 기술이 투입되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OLED에서도 중국의 추격에 꼬리가 잡힐까 하던 우려는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파일럿 라인을 둘러본 것은 그만큼 자신감에 의한 표출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궁극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마이크로 LED와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다큐디 OLED에 이어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삼성 SDI에 의해 첫 선물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고체 살러드, 톡보적 솔, 그리고 삼성 SDI의 앞글자를 따서 지어진 생살라인은 일명 S라인으로 불립니다. 그만큼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S라인은 약 2천평 규모로 조성 중인데 하반기에 이르러 시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제품은 소형 배터리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점차 제품 라인업을 늘려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 SDI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던 몰리버 집세 BMW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직접 방문해 이 회장과 긴밀한 협의를 한 이후 이어 경영진이 한국을 방문해 전고체 배터리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BMW는 전기차 분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주행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배터리만큼은 삼성 SDI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배터리 개발을 천명했다가 1년 만에 포기하고 이를 해결할 파트너로 일찌감치 삼성전자를 지목해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 따라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은 BMW 일부에도 장착돼 테스트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이유는 성능, 화재 안전성 모두 지금의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인데 특히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이는 배터리 부품 수 및 부피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차량을 설계할 때 지금보다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성 SD는 2013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선보이면서 10년 가까이 기술 고도화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주행거리 800km, 1천 회 이상 충방전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손미카의 삼성 SDI 부사장은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살라인이라고 밝히면서 자신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초기 시장을 선점할 경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는 앞으로 수백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기차뿐만 아니라 항공 모빌리티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동수단, 문송수단으로 확대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물론 여러 기업들이 나오지만 한국이 거의 독점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IT, 철강 등이 국가의 기반을 이루듯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부분에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가 발전의 기들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이야기하면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보는 시각이지만 삼성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모레 하반기부터 시제품 생산에 들어가고 몇 년 후에는 상용화 완성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토요타, 세계스타트업 등 여러 분야의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면서 과연 이 시장의 첫 1위는 어떤 기업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이 전문기 대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삼성전자는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1위에 몰랐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은 지난해 670억 5천5백만 달러의 매출을 몰리면서 같은 기간 미국의 인텔 608억 천만 달러를 62억 4천5백만 달러십 점 3% 앞섰습니다. 또한 업계 1위인 삼성전자도 매출은 줄었지만 유일하게 점유물은 4.4%포인트 증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작년 4분기 세계 디램 시장 매출은 전문기 대비 32.5% 감소한 122억 8천1백만 달러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분기에 감소폭 36%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모든 기업의 매출이 하락했는데 1위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매출은 55억 4천만 달러로 전문기 대비 25.1%가 줄었지만 반면 시장 점유물은 40.7%에서 45.1%로 뛰어 시장 95% 이상을 장악한 빅삼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했습니다. 2위 SK 하이닉스 28.8 27.7% 3위 미국 마이크론 26.4 23%은 모두 점유물이 하락했습니다.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인위적 값산을 선언하지 않고 버티면서 경쟁사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트렌드포스는 삼성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펼친 덕분에 전반적인 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하량을 늘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도체 1, 2위를 거머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두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기존의 반도체 법과는 상당 부분 다르고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았으면 아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미 부지 선정까지 마치고 미 현지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착공을 하게 말감해 논다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진퇴양난 상황에 빠지면서 당장 보조금 신청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으로 통맹국들이 기술연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이 가지 않을 수도 없는 노르시다이라면서 몰래는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정할 문제를 미 정부는 약자들인 기업들한테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초과 수익의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미 상무부는 기업이 제출한 수익 전망치 대비 실제 수익이 크게 못 돌 경우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170억 달러 약 22조 3 0억 원을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모가 설비 투자액의 51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 회사는 최대 3조 3 0억 원가량을 받을 수 있는데 수익 수준에 따라 2중 2조 0억 원까지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국방 안보 분야에 첨단 반도체 무선 공급을 하거나 미 정부에 반도체 시설을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이름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 몰리겠다고 합니다. 보조금 많이 받고 싶으면 미국의 반도체 시설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갚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못 끼는 것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를 따져 재무 건전성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밀 유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정 기업이 어떤 장비를 쓰는지부터 어떤 방식으로 장비 틀을 배치하는지까지도 중대한 영업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반도체가 나노 단위의 아주 미세한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만큼 작은 차이만으로도 생산 효율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는 마이크론과 인텔에게 삼성전자인 제조 노하우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 업계의 얘기입니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미상무부에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을 공개하라는 것과 같은 건데 반도체 생산 공정은 제조 기업의 극비 사항으로 뭔가 및 성능 경쟁력에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경쟁사와 공정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정보 공개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책은 중국의 수십조 원 쏟아부어 지은 공장이 무용지부리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나라하고 무슨 동맹이라고 하고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합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날강두도라고 합니다. 고작 몇 조 원 집어주고 수십조 수백조를 도톡질해 가려는 미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